제가 새 걸로 하나 갔다 오겠습니다. 네, 놀고들 계십시오.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? 처음엔 명월이더니 이번엔 제조 영감과 함께 계시네요. 설마 저한테 잘리시고 저기에 붙으신 겁니까? 설마 이번 송사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따위를 알려주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? 그래도 나리를 믿었습니다. 절 겁박하시는 척 회유하시는 척 하면서 마님을 구하려면 어찌어찌 해야 한다 일러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다 사실은 감사했더랬습니다. 그렇게라도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 그것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거든요. 진심이었다. 지금도 진심이고 난 다 너를 위해서다. 대놓고 해방을 놓으시면서요? 그건 너가 넘어야 할 산이 더 크고 높을수록 네가 더 무럭무럭 성장하지 않겠느냐? 아무래도 나리는 진심이란 말 뜻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. 조금이라도 나리께 기대를 했던 제가 어리석었네요. 누군가 이러고 싶어서 일어나. 나도 억울해 억울하다가 좀 미안하네.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해